안녕하십니까 히암TV입니다. 상승종목 찾는 방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여유시간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상승할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래야 또 내년에도 수익을 올리지 않겠어요. 상승종목을 찾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종목에 해당하는 만능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 방법이 세상에 있으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는 사실 뭐 그렇게 막 팍팍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11월달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크게 오르는 건 뭐죠? 보통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크게 한번 오를 때 보통 중단기 투자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선호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업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야 돼요. 실적이 나쁜 기업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걸읍니다. 무조건. 예외는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이 나빴는데 올해 턴어라운드 즉 다시 실적이 좋아지는 흑자전환하는 그런 기업들 좋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올해 HMM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2019년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중의 하나가 바로 KMW였죠. 5G 기업인데 그 기업도 그랬어요. 2018년까지는 거의 적자였는데 2019년에 아주 큰 폭의 엄청난 큰 대형 흑자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적이 나빴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이런 기업은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쁘고 지금도 나쁘고 내년은 더 나쁠 것 같다. 그런 기업은 무조건 걸읍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승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내년에 상승할 만한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봐도 얘는 비전이 있을까? 이런 종목을 산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게 아무리 주가 차트가 좋아도 그런 기업이 주가를 띄우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절대 그런 기업은 뜰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예전에 서론이오크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그냥 이러한 종목들이 아주 딱 맞는 예시라서 제가 갖고 온 거지 이걸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닌데 제 글을 보고 사서 이거 하락했다는 지금 사면 제가 보기에는 고점에 물리는 종목들이에요. 다 사서 손해를 받다니 이런 소리는 하시면 차단 겁니다.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는 못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로케트 밧데리 하면 아실 거예요. 그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작년하고 재작년 모두 천억 이상 올린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회사 중에 전기차 밧데리 관련 호재가 있는 그런 기업이었죠. 근데 실제로 주가로 보시면 2019년 이후에 이렇게 긴 하방 추세선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못 들어와요. 2019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천억을 냈는데 기업인데도 굉장히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올해는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하방 추세선도 못 뚫어. 거기다가 박스권도 갇혀. 근데 영업이익은 흑자야. 이런 기업들은 봐주셔야 되죠. 수평 행보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여기서 하방 추세선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스권도 뚫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했죠. 이때보다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뭔가 이때보다 이때도 거래량이 증가해요. 즉 박스권에 들어올 때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얘를 뚫는 순간에 이 거래량이 또 대폭 팍 증가하죠. 팍 증가하죠. 이거는 신호입니다. 드디어 세력들이 나 이제 주가 올려요 라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보시죠. 아까 보인 게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요. 제 위에 있는 게. 여기에서 이때 들어가도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제 말이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 올해만 높으면 이렇게 박스권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갖추고 이 하방 추세선을 못 뚫고 있다가 드디어 하방 추세선을 한번 뚫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밑에 이 거래량이 아까 보였던 그 거래량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거래량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조금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긴 더더욱 보이지 않죠? 여기를 뚫는 이때부터 거래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증가했고 그리고 이만큼 촥 뚫어 올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동안에 호재 뉴스가 나옵니다. 자회사가 전기타 배터리 쪽에 진출한다. 그러면서 장대양봉이 촥촥촥촥촥촥 올라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이 실립니다. 이때 바닥 대비 180% 상승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합쳐가지고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어떤 식으로 그동안 세력이 매집을 했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비슷하니까요. 언제든지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사골공모를 우러내듯이 계속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가 신풍제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배 이상 상승했죠. 그 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차트와 올라간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에 올라갔을 때에 쭉 올라갔을 때의 기록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나중에 또 20배 오르는 종목이 나올 테니까요. 보통 통상적으로요. 내가 영업이익이 20배 올라가서 20배 상승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0배 올라가서 20배 상승하는 종목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CJ는 그렇죠. CJ는 진짜 올해 엄청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20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20배 올랐죠. 지금은 왜 빠지고 있냐. 왜 빠질까요? 당연히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이제 없어질 텐데 이제 이 매출액도 언젠가는 이 영업이익도 감소할 게 뻔한데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지금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저 밑에 샀던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죠. 자꾸 그분들이 빠져나가니까 주가는 자꾸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젠 같은 기업은 동아줄이 이제는 없죠. 동아줄이 있으려면 바이오스 시즌2가 와야 되는데 그게 오기는 쉽지 않죠. 신풍재학 같은 경우 일단은 얘도 영업이익이 흑자되는 우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016년, 2018년 짝수에 계속 상승을 시켰다고 그러면 2020년도 올려 가능성이 높았죠. 자 그럼 얘도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쭉 하락을 하다가 2018년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약간 박스권에서 갇혀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럴 때 보면 약간 뭔가 슈팅 주는 것처럼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가죠. 그때 보면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급상승을 해요. 박스권에서 본격적으로 뚫기 직전에 거래량을 팍 받다 갔다 합니다. 엄청나게 거래를 하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급상승 직전에 며칠 전에 바로 여기까지 쫙 내려갔죠. 큰 음봉이 떨어집니다. 이 음봉은 거의 박스권 어떻게 보면 쭉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450일 선도 뚫어버리고 거래량도 실린 음봉이 확 내려옵니다. 이게 옛날 세력이라고 해요. 옛날 세력들이 보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싹 쳐 올리기 직전에 그날 심지어는 그날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며칠 전이나 그 전날에 이렇게 큰 음봉과 함께 거래량을 실려서 쫙 내려 꽂아 버립니다. 이러면 온갖 손절이 다 나옵니다. 그 물량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이걸 왜 하냐. 다 물량을 뺏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함정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발 자르기라고요. 손발을 다 잘라 버려서 자질구리랑 손발을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싹 찾아서 그 물량을 내가 다 흡수한 다음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딱 뚫고 올라가죠. 뚫고 올라간 다음에 또 새로운 박스권 형성하고 또 뚫고 올라가는데 박스권 형성하고 또 뚫고 올라가고 굉장히 전형적인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보시면 21선은 웬만하면 잘 안 깼죠. 21선을 타고 쫙 올라갑니다. 여기서 고점에서는 드디어 21선을 깨면서 조금 갔지만 쭉 올라가기 전까지 21선은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에는 약간 이제 돈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부터는 이제 호재 뉴스를 막 살포했죠. 그리고 거래량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호재 뉴스를 살포하면서 쭉쭉쭉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르고 오르다 20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려면요. 진짜 돈빨도 중요하고 호재 뉴스도 강력하게 나와야 되고 사람들의 수급도 몰려야 됩니다. 우와 이거 좋다 사람들이 막 몰려야 돼요. 그리고 세력도 돈이 빵빵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 좀 주가가 쉬고 있을 때 한 번 더 쳐주고 올려주면서 세력들이 그러면서 얘네들을 더 고점 더 고점 만들어야지 그리고 꼭지에서 털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세력들이 돈 없는 세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세력이 돈이 굉장히 많은 세력입니다. 그리고 호재도 계속 적절하게 뿌렸고 또 수급도 몰리면서 사람들이 계속 몰리게 만들었고 그 덕택에 결국 20배를 먹은 거죠. 물론 이거 실제로 20배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먼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줄 알아야겠죠. 바닥 신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돈 있는 세력들이 올리는 주가의 전형적인 차트라면 돈 없는 세력들이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 보여집니다. 아시아 종묘죠. 아시아 종묘도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 종묘 관련 업체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묻혀 있었어요. 보통 아시아 종묘 과거의 차트를 보면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꼭 해먹었어요. 슈팅을 주면서 해먹었어요. 과거 보면 그래서 얘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또 해먹을 거예요. 전형적인 작전주예요. 농업 관련된 아주 전형적인 작전주인데 항상 보면 시총이 500억 그래서 500억 미만 미만은 만들어놓고 계속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슈팅을 딱 주는데 슈팅 줄 때 보면 얘도 이제 거래량이 좀 상승하죠. 근데 평상시에 보면 이건 뭐냐면 이게 쭉 횡보하니까 누가 매집하는 줄 알고 있고 누가 자꾸 한턱씩 해먹은 거예요. 한턱씩 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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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는 이거였죠. 세력들이 진짜 이거였고 여기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요. 여기에서 뚫은 겁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쫙 올리죠. 쫙 올렸는데 확실히 세력이 돈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단기간에 빨리 올립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거래량이 물론 늘긴 했는데 이럴 때에 비해서 압도적인 거래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튼 올립니다. 일단은 꾸역꾸역 올려요. 꾸역꾸역 올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었는지 여기서 호재뉴스를 터뜨리면서 좀 행보하다가 또 2차적인 상승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세력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털자! 하고 터는 거예요. 쫙쫙 털죠. 보면은 오히려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죠. 거래량이 엄청나면서 장대 음봉이 이틀 연속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큰 장대 음봉이 이틀 연속 떨어집니다. 이때 세력이 이제 왕창 턴 거죠. 세력이 왕창 털고 나니까 주가님께 질질질질질질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바닥 대비 15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매집을 했었으면 진짜 뭐 아무리 못해도 50에서 많이 먹었으면 100%까지도 먹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볼 줄 알아야겠죠. 아무튼 세력이 돈이 있든 올리기는 올려주니까 돈이 올려 돈 있는 세력이 올리면 크게 올라가는 거고 돈 없는 세력이 올려도 50% 이상은 또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종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HSD 엔진 이게 처음 들어본 분 있으실 거예요. 이거 이런 기업이 있었어? 그런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얘가 그래도 이래봬도 세계 2위의 선박 저속 엔진 생산업체입니다. 세계 2위입니다. 저속 엔진은 선박 근데 올해가 해운과 조선이 호전되면서 얘도 계속 적자였는데 올해 턴 어라운드 했습니다. 흑자로 바뀌었어요. 흑자로 바뀌었는데 주가는 횡보야. 어? 이상하죠? 흑자로 바뀌었는데 주가는 횡보한다. 이건 뭐야? 누르고 있다는 거죠. 아! 작전 들어갔구나! 왜? 아니 흑자면은 작년까지 적자였다. 흑자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확 올라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횡보를 하냐는 거죠. 박스권에 갇혀서 심지어는 박스권에 딱 갇혔어. 와 이걸 심지어는 거의 올라가지도 않아요. 오차도 없이 갇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보시면 돼요. 결국 어떻게 되죠? 거래량도 없이 매집을 하시더니 드디어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영봉과 함께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자 이럴 때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한동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더니 얘도 근데 차트가 보면은 세력이 돈이 없어요. 세력이 돈이 없어. 쫙 올렸죠? 올리고 나서 아 빌빌거리다가 또 쫙 올려요. 또 빌빌거리고 쫙 올리고 그리고 지금 약간 행보 중에 보통 여기쯤까지 올리면요. 여기서 더 올리려면 뭐가 되냐면은 뉴스 호재가 터져야 돼. 호재가. 뭐 어느 기업이랑 신규 발주 하면서 딱 호재가 이때쯤 그러니까 이 호재는 터트리려면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기업은 사실 선박 엔진 회사잖아요. 이게 무슨 바이오도 아니고 무슨 임상 실험했다 이런 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낼 수 있는 호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규 선박 엔진 계약 체결 이런 걸 딱 내야 되죠. 그런 걸 내려면 실제로 신규 발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진하고 얘기가 돼야 되죠. 경영진이 신규 발주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계약 서류로 조금 갖고 있다가 여기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터뜨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발주를 했다고 딱 공시를 내고 그 공시낸 거를 신문사에다가 막 와장창창 터뜨리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메인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 뭐야 뭐 신규 발주했어? 오 야 흑재 전환했어? 그리고 차트를 보면 오 올라가고 있어? 하고서 딱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또 힘 받고 올라가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왔어요. 그게 그게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세력이 돈이 없다. 세력이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HSD 엔진이라고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 잘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수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만 하시겠지만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고 있어. 거래량이 하락하니까 여기서 지금 쭉 올라다가 비리비리비리비리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다시 늘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다시 늘으려면 뭔가 추가적인 호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뭐 당연히 제조업인데 호재는 딱 하나밖에 없죠. 수주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수주량이 더 늘을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더 확장될 거다. 뭐 그런 호재가 있고 그거를 신문요수나 아니면 증권사 보고서 리포트로 막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한두 개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런 게 있죠. 지나가다가 길에서 사람이 누구 한 명이 하늘을 향해 딱 쳐다보면서 오! 하고 손을 딱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주변에 지나간 사람들이 같이 오!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한 20%도 안 됩니다. 근데 세 명 이상이 갑자기 동시에 하늘을 보면서 손가락을 딱 향하면 지나간 사람은 90% 이상이 다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지? 하고 그게 사람 심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보통 유수를 뿌릴 때는 호재를 뿌릴 때는 하나만 뿌려서는 안 돼요. 적어도 세, 네 개 이상 호재를 뿌리면서 신문기사를 도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수급이 몰리면서 오! 좋다!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죠. 공짜로 됩니까? 신문기사를 기자들이 공짜로 올려주냐고요?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다 돈입니다. 돈. 그것도 다. 그런데 세력들이 지금 이거 주가 올리기 이거 매집하고 이거 여기까지 올리는 것도 힘들어 힘이 버거운 상황에서 지금 돈 써서 기사까지 써서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신풍제약이었던 거고요. 신풍제약은 매집을 하고 올려가면서 기사도 뿌려가면서 더 올리고 굉장히 돈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한 거고요. 아무튼간에 돈 많은 세력이든 돈이 없는 세력이든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행보할 때 살포시 수저 하나 올려놓고 살포시 젓가락 하나 올려놓고 살포시 휴지 한 세트 올려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씩 올려놓고 기다려요. 쫙 올라갈때 올라가면 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선발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선발대를 보내서 한 10주나 한 주만 사셔도 돼요. 돈 없으면 한 주 사거나 열 주 사거나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 10주씩 10번 사서 100주 사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조금씩 들고 있다가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실리면서 딱 급등해서 올라갈때 박스권 뚫고 올라갈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왜? 일단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갔으면 이때는 어 세력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돈 같이 들어가면서 딱 들어가주면 세력들이 같이 쫙 올려줍니다. 이때는 좋은 거고 근데 중간 이럴때 이거 이거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 같은데? 하고 해서 내가 이따가 돈을 왕창 사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들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꼬라박아 버립니다. 누군가가 들어왔어. 이 새끼 잘라버려야겠다. 확 안좋습니다. 그래서 매집할 때 소문내면 안좋아요. 굉장히 안좋습니다. 소문내면 내가 매집하는 것 같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저기 소문낸다? 이거는 호구짓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겠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라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완전 호구짓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사고 사고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들이 과연 올려줄까요? 이렇게 막 박스껏 뚫고 올려줄까요? 누구 좋은 일을 시킵니다. 안 시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시켜버립니다. 바닥까지 하락시켜버려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께 서로 싸움이 나겠죠. 싸움나서 야 네가 추천해준 거 샀더니 내가 이렇게 박살났다. 이거 뭐하냐고 이런 걸 추천해주고 있어. 네가 사람이냐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손질치고 나가고 웬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함부로 종목 추천해주고 하면 요 요 퍼데기를 먹습니다. 퍼데기를 먹어요. 저는 좋은 종목을 추천해주고도 요걸 먹었어요. 하물며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제 글에다가 써있죠. 종목 문의하지 마시라고 문의는 안 받습니다. 근데 자꾸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 명 스팸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종목문의하시는 분들은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새해부터는 새해도 마지막이고 하니까 싸그리 스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문의 지수문의 이런 문의하시는 분들은 그냥 싹 다 스팸 처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주가가 올해처럼 계속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종목문의하는 건 제가 뭔가 가르쳐주면 그게 또 하락하면 사람은 그렇거든요. 잘되면 본인 탓 안되면 조상 탓 조상 탓도 아는 사람인데 남 탓은 얼마 하겠습니까? 또 제가 굉장히 기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종목 얘기를 했다가 그게 그 사람만 알면 좋으실 텐데 여기저기 소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종목을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가 내가 지금 곤란해졌다. 그래서 아니 당신만 알라고 했지 누가 여기저기 소문 내라고 했냐. 그 소문 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아무튼 내가 굉장히 곤란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지라. 아주 기분이 아주 더럽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 더러운 기억이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죠. 내가 지나가다가 어우 어디 막 오수 똥물에 빠졌어요. 자 그럼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 오수의 무슨 똥물 냄새만 맡아도요. 그 빠졌던 기억이 확 들면서 그냥 짜증과 불쾌함과 막 그런 게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종목문의를 하시면 그 짜증과 불쾌함과 분노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래도 좀 참았는데 어제부터는 어제부터는 계속 문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쾌감이 확 올라와서 아주 불쾌감을 확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한 명은 스팸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제는 계속 불쾌감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다시는 못 오게 만들면서 스팸 처리를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나도 불쾌한데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호구는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호구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수익 잘 내는 사람들은요. 저도 주식에서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인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칼 같아요.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인간관계에 별로 큰 그런 거 없어요. 막 질척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저 사람이 선을 넘는구나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구나 하면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세상에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인간관계는 안 그래도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세상에 5천만 명인 겁니다. 하루에 내가 하루에 한 명씩 본다 할지라도 1년에 365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10년이면 3,650명입니다. 근데 한국에만 해도 5,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간관계 짜증나는 인간관계는 다 잘라버려도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영향도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가족도 아니고 가족은 어쩔 수 없으니까 살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아닌데 선을 넘는다? 그거는 당연히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람이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사업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본 사람도 잘라버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식에서 제 주변에도 보면 주식을 성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 가끔 TV 나오는 슈퍼 개미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 분 중에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계세요. 가끔 나오신 분인데 TV 나올 때는 굉장히 온화하세요. 되게 멋있게 플렉스하게 굉장히 뭔가 그러신 분인데 제가 사적으로 아는 분 한도에 대해서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그 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깜짝 놀랍니다. 야 저 양분 연기 잘하시네 하면서 굉장히 차갑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칼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슈퍼 개미가 될 만큼 돈을 버신 거거든요. 주식장에서는요. 뜨거운 감성으로 주식장에서 돈 버는 분은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뜨거운 감성으로 주식장에서 계시면요. 다 불나방돼서 호구됩니다. 정말 차갑고 칼같고 자기가 정한 원칙을 절대 어기지 않는 분들만 살아남습니다. 주식장 정말 기계같아요. 컴퓨터같고 그런 분들만 수익을 크게 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올라가도 덜덜덜 떨리고 떨어져도 덜덜덜 떨리고 무섭고 야수의 심장으로 질러버리고 그러다가 박살나고 그럼 어떻게 주식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차가운 감정으로 자기만의 원칙을 원리 원칙을 칼같이 지키면서 그것을 어겨내는 그런 선을 넘는 행동들은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법니다. 꾸준히 수익을 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죠. 주식장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사회 나와서는 또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중인격을 가꾸기가 쉽지 않아요. 나와서도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간관계에서도 나의 원리 원칙을 어기고 저 사람이 날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그럼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두 번 다시 안 보죠. 굳이 뭐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굳이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선택할 때는 실적이 양호하고 상승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 잘라야 됩니다. 해당 종목은 횡보하면서 박스 꺼인 게 좋습니다. 막 왔다 갔다 이런 것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 박스권 451선 같이 이런 중요한 것들 뚫고 나갈 때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건 다 거짓입니다. 자 그리고 451선이 왜 중요하냐 궁금하신 분들 옛날 블로그 옛날 동영상 찾아보세요.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전 했던 말 10번 20번 계속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중견이겠죠. 매도 타이밍을 찾으셔야 됩니다. 언제 5일선 잡거나 내가 아 난 소심하다 난 돈을 잃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5일선 잡으시면 됩니다. 5일선 5일선에서 딱 탈락하는 순간 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는 좀 배짱도 있고 여의 있는 사람이다. 좀 크게 크게 가겠다. 자 21선 잡으면 됩니다. 21선 잡고 그거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21선 뚫고 내려오면 그때는 다 털고 나와야 됩니다. 특히 거래량에 실린 음복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매도하고 퇴야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잘 잡았어도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결국은 박살납니다. 이 원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횡보 종목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난 자신이 없다 이러면 자 투자 가치가 있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발 때부터 보냅니다. 한 주만 사거나 다섯 주만 사거나 열 주만 사거나 하면서 일단 선발 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신호가 보이면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솔직히 늦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미리미터 미리미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괜찮은 기업이고 앞으로 호재가 있고 올라갈 것 같은데 현재 박스권이다. 그러면 그 종목에 한 주, 두 주 열 주만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내가 일단 한 주, 두 주 사놨으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항상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딱 봤더니 어? 거래량이 실린 위에서 딱 올라간다. 박스권을 뚫었다. 그러면 그날 왕창 들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 봤어도 예를 들자면 그래도 세 번 시도했는데 한 번 성공했다. 세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했는데 한 번에 50% 이상 수익을 먹었다. 나머지 두 번은 그래서 실패해서 손절 한 10% 쳤다. 그럼 두 번 손절 10% 쳤어도 한 번 이익을 50% 이상 냈으면 어떻게 돼요? 이익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원리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도 손절치고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성공했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안목이 있어야 되죠. 종목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 이거는 충분히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안목이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세 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해도 한 번만 50% 이상 먹어도 나머지는 대신에 그거예요. 이게 내가 산 박스권 내에서 만약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10% 내에서 손절치겠다라는 거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 해서 두 번 10% 내에서 손절치고 한 번 50% 이상 먹으시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경험이 쌓아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성공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50% 100% 200% 500% 2,000% 가는 거죠. 그거는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떠드니까 엄청 쉬워 보이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 뜨듬 볼 수 있겠어. 여러분 이제부터 내년부터 주식으로 대동 이제부터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것 같아. 얘가 이런 거를 인터넷에 공짜로 알려줬어. 이런 포우 같은 놈이 있나. 고맙다. 잘 먹을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해보세요. 쉽나.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주겠어요. 해봐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의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분 10명 중에 1명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론도 완벽한데 진짜 진짜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대입해보니까 맞는데 내가 하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분이 90%일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100% 완벽한 게 있으면 제가 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혼자 그거 해서 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죠. 하지만 이 분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이것을 제 원리, 원칙을 잘 깨서 잘 성공을 해서 수익을 내고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시면 그분은 좋은 거죠. 나머지 9명도 최소한 성공을 못하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안봉은 분명히 박스건에 갖춰있다가 뚫고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다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상승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 기본은 안 거죠. 아 내가 매수를 할 때 어떨 때 매수해야겠다. 이 기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언제 사죠? 여러분들이 많이 살게 보면 누가 얘기하죠. 친구가 야 그거 저기 무슨 호재 있다는데 사면 좋을 것 같아. 이래서 사는 분들이 절반이죠. 어이가 없죠. 아니면 어디 방송에 누가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좋다. 이거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 듣고서 하죠. 방송에 그 방송 보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거 보고 사는 사람 많고 호구가 없는 겁니다. 사실 참고에 계시면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종목을 찍어줄 때 그분이 세력들한테 옛날에는 진짜 세력들이 방송에서 유명한 그런 애널리스트 막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잘 맞추는 사람들을 방송국까지 찾아와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찾아와서 협박을 하던 돈을 주던 했겠죠. 이것도 좀 몰려달라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 가능 안 하겠어요? 세상에 별의별지 다 있는 세상인데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방송국한테 저 사람은 나 꼭 믿어 저 사람은 진짜 신뢰도가 100%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과연 세력이랑 결탁하거나 아니면 세력이 협박을 받거나 뭐 아무튼 그래갖고 슬멋이 이제 띄워지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샀다가 그냥 호구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주식하는 분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지 말고 이런 원리 원칙을 세워서 하시라. 이거는 제 원리 원칙입니다. 저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터득한 겁니다. 제가 근데 제가 터득한 걸 왜 알려주냐? 공짜로 왜 알려주냐?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못합니다. 열의 한 명도 또 제가 보기에 많이 굉장히 많이 친 거예요. 많이 친 거고 대부분은 어떡하냐? 박스권에 박스권이 괜찮다고 사놓고 있다가 아니 박스권 올라간다며 못 기다리죠. 보통은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다리는 건 더 어렵죠. 그리고 쫙 올라가면 충분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올라가면 팔죠. 지겨워하고 박스권에 예를 들어 석 달 갇혀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올라간다. 10% 올라가면 팔아버립니다. 고세 팔아버려요. 지겨워하고 이거 거짓말 같죠? 아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저희 블로그 서로 이웃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아시아 종료 작년 여름에 찍어드렸거든요. 석 달 안에 제가 찍어진 분들의 대부분은 다 팔았어요. 나중에 제가 목표가 8천 원 이상 제시했는데 8천 원 이상 판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숟가락으로 입에다 떠먹여줬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와서 종목 찾아서 하라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10명 중에 한 명 아니면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 비법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비법이죠. 저는 이걸로 단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셔야 알지. 자 어저께 주식시장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어저께 주식시장 달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개인이 왕창 매수했죠. 그리고 기관이 팔았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기관이 막 물량을 확 팔아갖고 이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금융투자가 대부분 팔았는데 금융투자는 연말에 자동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당 시즌을 맞아서 배당 차익 거래 하도록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팔아서 배당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배당받고 다시 주식 팔고 선물 사는 이게 자동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12월 되면 무조건 가동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뭐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한겁니다. 그래서 배당 끝났으니까 주식 이만큼 팔고 선물 산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거에요. 그리고 개인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개인은 거꾸로죠. 대지주의 양도세 때문에 팔았던 물량을 다시 배당 끝나고 나서 배당일이 바로 주진명부 폐쇄일이죠. 그러다보니까 주진명부 폐쇄일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딱 마저 떨어지니까 주가는 상승했죠. 왜 상승했냐. 기관이 이렇게 팔면서 주가를 하락시킬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많이 팔거긴 하지만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팔면 욕먹으니까 일단 팔아요. 팔다가 어저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이 팔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하락한다면 기다려요. 개인이 살 때까지 개인이 사서 다시 올립니다. 그럼 다시 또 팔고 그래서 또 사서 올리고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상승 마감했죠. 그러니까 개인이 주가를 폭락시키려고 판 게 아니에요. 주가를 폭락시키려고 팔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물량을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럼 주가 폭락합니다. 개인이 물량을 못 받아냈어요. 그러면 추가 물량이 안 들어오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오! 더 떨어지겠는데? 하죠. 그런데 기관이 팔았다 중지했다 팔았다 중지했다면서 계속해 흐름을 조정하니까 개인이 사가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란 참고해주시고 드디어 제가 말씀드린 2750 이상의 이런 신세계에서 아예 그냥 드디어 고정이 된 것 같아요. 2800 이상까지 조정을 하고 있고 오늘도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연말연식은 항상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가를 폭락시켜서 떨어뜨리고 이러면 쌍용 먹습니다. 특히 기관은 절대 그런지 못해요. 외국인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외국인도 외국인 기관이거든요. 외국인 개인이 와서 사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외국인도 외국인 기관인데 마지막 날 연말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날 주가를 확 떨어뜨린다? 그러기 쉽지 않죠. 거기다가 개인은 지금 대주주양도세 물량이 끝났으니까 이제 막 매수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최소 횡보거나 아니면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게 좋게 끝날거고 진짜는 내년이죠. 그리고 코싹도 보시면 지금 이 물량이 결국은 뭐예요. 한꺼번에 다 올라왔죠. 이 물량이 대주주양도세 물량을 했던 거예요. 대주주양도세 물량이 이만큼 빠졌던 거고 여기까지 빠졌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이때 사신 분들은 잘 사신 거죠. 벌써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설명드렸고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 어떤 분이 그러시라고 외국인이 선물을 팔았다고 안 좋으시노라고 진짜 이게 전문가가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기가 막히 네가 전문가 명찰 달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구나라는 어이가 없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선물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선물이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무려 4.8에 올랐습니다.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은 1.34에 올릴 때 선물은 4.8에 올랐죠. 이게 무슨 얘기야. 누군가가 코스피 200에 대비해 선물은 왕창 산 겁니다. 누가 샀어요. 기관이 왕창 샀죠. 그래서 지금 시장 베이스가 거의 뭐 마이너스 5.81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0.31에 대폭 감소했죠. 심지어는 이론 베이스는 0.5에요. 지금 거의 콘텐츠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외인이 판 게 아니죠. 기관이 비싼 값에 외인의 선물을 사준 겁니다. 비싼 값에 팔아넘긴 거예요. 기관한테 개인도 같이 덩달아 팔았네요. 비싸게 비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외인은 비싸게 사주니까 어 그래 좋아 사과 하고 준 거죠. 준 거예요. 준 거. 비싸게 준 거. 판 게 아니라. 그런데 야 참 그런데 외인이 선물을 팔았으니까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이런 진짜 보는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저걸 아는 사람이 저걸 듣고 저분이 전문가 합시고 저걸 경력이 20년 30년 된 분이 아 네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 아무튼 보는 제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보면 콜옵션을 대략 매수했어요. 푸드옵션을 매도하고 이거는 마치 9월 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보면 9월 말 끝나고 10월 초에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보면 선물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그때는 그때죠. 그때는 선물옵션 만기였죠. 끝나고 나서 외인들이 옵션에서 하방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외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잡는 거 보니까 하락시키려나 했는데 9월 말에 추석 들어가기 그 전 주부터 외인들이 갑자기 콜옵션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포지션을 상방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초에 그냥 이 추세를 계속 쭉 몰고 가더니 결국 상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1월 달에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1월 초중순까지는 상승입니다. 2,900 뭐 진짜 1월 달에 3,000을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러면 그래서 그게 생기는지 앞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니선물도 보면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개인 기관이 상가하려고 말씀드렸죠. 위클리옵션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매수했어요. 푸옵션도 매수하고 이건 청산 중인 것 같고 자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여기를 많이 샀어요. 그리고 여기 매도를 많이 걸었고요. 물론 누적에서 보면 지금 아직 이런 포지션이 있긴 한데 지금 2,820이니까 여기와 이 사이겠죠. 만약에 글쎄요. 어느 정도에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지수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옵션이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어디 포지션을 더 사는지 지금 여기를 더 산다. 여기를 더 산다는 얘기는 내년 초에 2,800대로 지수를 올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를 팔고 여기를 품매도를 더 친다. 콜매도를 더 친다 하면 아 이거 2,800 확 넘기는 거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좀 일단은 횡보시키거나 약간 하락시키거나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옵션 포지션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옵션 만기로 가면 갈수록요.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이 점점 몰리기 때문에 시간과 싸움입니다. 옵션은 그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나중에는 자기 포지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지수를 상승으로 갈지 하락을 갈지가 외국인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 한번 돌려봐야죠. 대만 각권 좋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얘들도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니케 1번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횡보를 한다고 했죠. 횡보할 때 이 횡보는 하락을 위한 상보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이렇게 이렇게 상승시킨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횡보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이렇게 추가 상승을 위한 겁니다. 이거는 이 지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형주 대형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쫙 올렸죠. 어맘마하게 올렸습니다. 이게 이 꼭지가 언제 꼭지냐면 무려 30년 전 일본이 버블 경제 버블 무너지기 직전에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일본이 버블 영역 옛날 30년 전 버블 영역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저기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은 지금 한국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이렇다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인도 지수가 뭔가 한국보다 조금 하루 먼저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인도는 저번에 한번 쫙 빠지고 5일 연속 상승했어요. 우리도 한번 쫙 빠지고 4일 연속 지금 괜찮죠. 그러면 오늘도 상승하지 않을까 인도를 따라간다면 그건 알 수 없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요즘 볼 게 없죠. 중국은 개판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짓 보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죠. 맘에 안 든다고 알리바바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중국 누가 지금 중국에서 주식하고 싶겠어요. 진짜 공산당 공산당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위안화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수는 올라갑니다. 대만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인도 루피와 N달러 N달러가 갑자기 쫙 내려왔죠. 이러면서 쫙 올라갔죠. 일본이 자 일단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봤으면 됐고 예탁금 투자인예탁금 이게 28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늦죠. 그래서 예탁금이 좀 증가했는데 어저께 29일 날 개인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조 이상이면 빠질 겁니다. 여기서 신용융자는 좀 내려갔고 자 신용 자 이렇게 보시면 주식은 3월 12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31일은 주식시간 개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일까지 쉬죠. 그 사이에 공부할 시간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만큼 보이고 수익도 냅니다. 공부하시면서 주식 흐름이 보이니까 열심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나보시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나보면 엄청난 혜택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돈입니다. 돈을 줍니다. 아까 뭐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신풍제약 뭐 신풍제약 욕하는 사람들은 왜 욕하죠? 배 아파서 욕하는 겁니다. 20배 올랐으니까 나는 못 샀으니까 신풍제약 사서 20배 올랐는데 그 사람이 신풍제약 욕하겠어요? 감사하다고 하죠. 자 상식적으로 20배라면요. 천만 원을 넣었으면 2억이 되고 1억을 넣었으면 20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 1년에 20억을 벌 수 있냐? 없습니다. 로또 1등 담첩 그 외에는 글쎄요. 연봉이 20억 이상 받는 분들이 있긴 있죠. 상위 0.0001% 그런 분 제외하면 1년에 2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습니다. 신풍제약을 내가 1억을 투자해서 20억 벌었으면 뭐 세금 기타 세금 있죠. 물론 이제 20억을 지지명금 폐쇄 전에 다 팔았어야 되죠. 그래야 세금 안 내니까 그러면은 18억 몇 천만 원이 내 수익으로 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로또 1등 당천대도 세금 20억 상천되면 얼마 내야 되죠? 몇 억 내야 되죠. 근데 주식은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신풍제약을 사면 돼요. 신풍제약 올 1월에 신풍제약을 사셨으면 돼요. 올 1월에 신풍제약 살 때 야 너는 너는 수도권이니까 사고 아 넌 뭐 남자니까 살 수 있고 여자는 못 사고 너는 나이가 40대니까 사고 너는 20대니까 못 사고 이런 거 있었어요? 없습니다. 남녀 노소 지역 차별 이런 거 없습니다. 나이 차별 이런 거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이쁘든 못났든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돈만 갖고 있으면 돼요. 돈만 갖고 있어서 그 주식을 샀으면 걔는 20배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아주 공평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완벽한 게 저는 주식시장에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만 볼 줄 알고 했으면요. 그 어느 누구도 내 돈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거기에 투자한 사람 누군가 상관없이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누군가 똑같이 10배 20배 올려줍니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볼 줄 아는 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공평한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망해야죠. 공부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떼돈을 번다? 그럼 잘못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웃기고 있네. 아니 왜 1등만 기억해야죠. 그러면 1등을 했는데 나는 1등을 했는데 나는 부잣집 자식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기억을 못해. 그런데 쟤는 1등이 아닌 3등을 했지만 쟤네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쟤를 기억해줘. 그게 더러운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더러운 거죠. 내가 실력을 1등했으면 나만 기억해주는 게 올바르고 공평한 세상이 맞습니다. 신풍제약이 20배 올랐으면 박수 쳐주고 잘 어우 좋았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내년에 나도 20배짜리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 쓸데없는 TMI 끝내야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는 좋아요 구독 다른 사람들이 따라했는데 쟤랑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세요. 감사합니다.